최근 KF-21 사업은 다시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빠른 개발 속도와 단 한 차례의 실패도 없는 테스트로 그 어떤 경쟁국들도 해내지 못한 최단속도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나 싶었는데요. 최초 양산까지 승인된 고지를 눈앞에 두고 개발 외적인 악재가 터져나오며 좋은 일에는 막아낀다는 옛말이 틀린 게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가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무기 개발에 도전할까요? 특히 한국은 이런 역경을 극복하지 못할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과감한 기술 통합에 도전하며 새로운 파트너 국가와 협력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면서 한국은 이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거치고 난 뒤에 KF-21은 더욱 강력한 모습이 되어 있겠죠. 그럼 한국이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찾아냈던 것인지 함께 되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충격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엔진의 실제 국산화율이 개발사의 주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알려진 KF-21의 엔진 국산화율은 40%였는데 보도에 따르면 이 수치는 비공식적인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규정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국산화율은 실제로는 20% 안팎에 불과하다는데 엔진을 납품하는 한화 측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장난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로가 나오자 곧바로 중국 관영 매체도 해당 이슈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한국이 결국 기술력이 부족해서 엔진 성능을 스스로 다운그레이드 해놓고 그걸 은폐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불거지자 KF-21을 기다리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전 이를 불식시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산 엔진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가 또 한 번 국내 매체 방송에 얼굴을 비춰 놀라운 엔진 개발 현황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재 KF-21에 들어가고 있는 엔진의 국산화율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새로 만들고 있는 국산 엔진이 이미 한참 전에 설계가 완료된 상태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공연히 말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KF-21 엔진의 국산화율이 문제가 된 이유는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방법 자체의 두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기술 비중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KF-21의 경우 엔진으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사를 라이센스 생산해서 탑재하고 있는데요. 그 부품들을 가격으로 환산해서 국산으로 얼마까지 대체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방법인 전체 비용 대비 국내 기업 비용이 됩니다. 이는 나라에서 지정하고 있는 국산화율 산정 기준이기도 하죠. 그리고 부품들을 목록으로 쭉 나열해서 해당 목록의 몇 퍼센트까지를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인 전체 엔진 공유, TES입니다. 한화 측에서는 이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각각의 산정 기준에서 국산화율의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비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산화율 목표치는 17%가 되고 실제 달성한 국산화율은 22% 수준이 됩니다. 반면 기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국산화율 목표치는 39%가 되고 실제 달성한 수치는 40%죠. 실은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도 한화는 기준치를 달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에서 문제 삼고 있는 점은 국산화율에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마치 17%, 목표치를 40% 국산화율로 초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을 중국 관영 매체 역시 파고들었습니다. 중국 평론통신은 한국의 KF-21이 다운그레이드 되었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이 처음에는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역량이 부족해서 겨우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데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항공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보유한 핵심 기술이 부족하여 타국에서 기술을 빌려오고도 5세대기는 만들 수 없었다고 비난했죠. 그러면서 국산화율 역시 현혹해서 자신들의 실패를 숨기려고 한다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반응을 본 사람들은 되려 성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달라붙자 원래 보도가 의도했던 것과는 반대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보도 내용을 찬찬히 살펴본 사람들은 이상한 부분에 눈치챘습니다. 일단 한화가 당초 제시된 기준 국산화율을 맞추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 기준으로 해서도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킨 일을 잘 해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도 밀리터리 팬들의 입장에서는 한화가 사용하는 부품 단위 기준에 손을 더 들어주고 있습니다. 산정 기준이 두 가지가 된 것부터가 일단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예산을 주는 입장인 것이고 업체 측에서는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이죠. 그러니 나라에선 예산 금액 기준으로 업체 측에서는 기술 목록 기준으로 국산화율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KF21에 들어가는 F414 엔진의 경우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에 어차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화가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라이센스를 받아 만드는 근본부터 외산 엔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서 국산 부품 비중을 늘리려고 해도 가장 비싸고 가장 핵심이 되는 엔진축과 같은 부품은 대체할 도리가 없습니다. 대너럴 일렉트릭 측에서도 전략기술로 취급하여 절대로 접근시키지 않는 기술이고요. 전체 엔진에서 이러한 전략기술이 적용된 부품들이 차지하는 가격 비율은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산화율을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해버리면 어차피 국산화시킬 수 없는 부동의 상한선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기술자들의 동기부여 차원에서라도 부품 목록을 기준으로 값싸더라도 국산화시킬 수 있는 부품 개수를 늘려가는 방식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초 이러한 입장 차이를 인지하고 부품 기준 국산화율 목표도 따로 마련해줬으며 하나가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이제 와서 이걸 걸고 넘어지는 것은 그저 KF21 사업을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더욱 근본적으로 이 논의가 무의미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사용하는 외산 엔진은 어차피 얼마 안가 국산 엔진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외산 엔진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나중에 국산 엔진을 만들 때 협력받을 국내 업체들이 노하우를 쌓는 계기도 되고 엔진의 가격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착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현재 KF21에 들어가는 가격 기준 국산화율 22%짜리 외산 엔진의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쌍발기인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이기의 가격은 총 230억 원. 여기서 업체 투자비와 고환율의 영향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엔진 일기 가격이 80억으로 떨어집니다. 실은 F414 정도 되는 엔진의 가격으로는 상당히 저렴한 수준으로 국산화 노력이 빛을 발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은 이미 KF21의 보조동력 엔진을 자체 개발해서 탑재하기도 했으며 국산 엔진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라는 숫자보다는 그 성과에 초점을 맞추고 봤을 때 결코 그 열매가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다시금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 관련자가 국내 매체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하나와 함께 국산 엔진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설계 담당 기술자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것인데요. 그는 여기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하며 보는 이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출연한 기술자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 가스터빈 개발팀 고민석 팀장인데요. 대형 가스터빈 사업에서부터 항공기용 터빈 사업까지 설계를 도맡아하고 있는 실무자 그 자체인 인물입니다. 앞서 한화와 두산이 번갈아 가며 공개한 정보들에 따르면 한화 측은 설계 기술은 갖고 있으나 소재 기술에 부딪혀 연구 개발 중인 상태 두산 측은 소재 기술은 충분하나 항공기용이 아닌 발전용으로 개발된 기술이라 용도 변경을 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체가 국산 엔진 개발에 협력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 고민석 팀장은 소재 기술뿐만 아니라 설계 기술, 용도 변경에 대한 부분 모두에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우선 두산의 강점인 소재에 대한 질문을 받은 고민석 팀장은 1680도 내열 소재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해당 소재는 약 1000도가량을 소재 자체의 성능으로 버틴다고 하는데요. 나머지 700도가량은 코팅과 냉각, 즉 설계 기술의 영역으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바꿔 말하면 두산은 이미 설계 기술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화가 개발 중이라고 밝힌 싱글 크리스탈, 즉 단결정 소재 역시 두산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어서 밝힌 일화가 또 충격적입니다. 두산이 국산 엔진 사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원래 잘하던 발전용 가스 터빈을 계속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내부에 있었다고 합니다. 항공 엔진에 진출하는 것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국방과학연구소 ADD 측에서 처음 항공 엔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했을 때 그 요구 성능이 두산 측에서 봤을 때에는 너무나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1680도 내열 성능 역시 두산 입장에선 자기들이 기록한 내열 한도보다 한참 낮았다고 하죠. 이에 두산은 용역 과제를 따라 ADD를 찾아가면서 아예 항공 엔진을 설계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예상되는 약점을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항공 엔진에 처음 도전해서 노하우가 없다던가 항공용 레이아웃을 모르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니 아예 직접 엔진 설계도를 만들어가서 그런 지적을 원천 봉쇄하기로 한 것이죠. 기술이 있어 극복할 수 있다는 설득을 몇 시간씩 하느니 직접 눈앞에 가져가 보여줘버렸는데요. 두산은 이 일로 곧바로 국산 항공 엔진의 개발사로까지 직행했습니다. 게다가 두산은 왜인지 항공용 엔진에 적용되는 코팅 기술까지 이미 가지고 있다고 덤으로 밝혔습니다. 바로 써몰베리어 코팅 TBC로 보통은 항공기 엔진의 고온 부품에 적용되는 코팅 기술인데 두산은 가스터빈에 사용하기 위해 이 기술을 이미 확보해둔 상태였던 것입니다. 고민석 팀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항공 엔진을 만들 때에는 단지 이 TBC의 두께를 조금 얇게 만들 뿐이라고 합니다. 물론 얼마만큼 얇게 만드느냐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이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임은 분명하죠. 고민석 팀장은 이런 식으로 발전용과 항공용을 넘나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많은 연구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부적으로도 가장 많이 지적받는 점으로 축의 개수 차이를 시원하게 언급하기도 했죠. 발전용 터빈은 가운데 축이 한 개지만 항공용은 보통 가운데 축 한 개에 바깥쪽을 감싸고 있는 원통이 또 회전해서 이축 행정 구조입니다. 발전용 터빈 전문인 두산이 항공 엔진에 도전하는 점에 대해 가장 걱정을 많이 사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축 개수부터가 다른 엔진을 어떻게 같은 노하우로 다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고민석 팀장의 반박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발전용 중에도 축이 두 개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발전용 터빈의 연구는 이골이 나도록 한 두산은 이축 행정 터빈도 손대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결과적으로 축이 한 개든 두 개든 실제로 하는 일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베어링 배치로 임계 속도를 극복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두산은 이처럼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어쩌면 한화와 서로 도우며 개발하는 형태조차 아닐지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이 한화에 비해 이미 압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러한 잠재력을 가진 업체들이 뭉쳐 있어서 한국의 엔진 개발은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미국의 엔진 전문가들도 매우 낙천적으로 평가해 한국이 10년이면 엔진 기술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는데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10년보다도 더 빠른 속도가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런 가능성을 알아보고 새로운 손님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바로 필리핀이죠. 과거 FA-50을 사간 전적도 있는 필리핀은 지난달 카이 측에 KF-21 관련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본래 F-16V를 노리고 있었던 필리핀은 해도 너무한 출구 시간에 질려서 다른 옵션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성공적인 테스트 진행 상태에 더불어 국산 엔진 개발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KF-21에도 공식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KF-21의 넓은 전투 행동 반경과 동세대기 중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의 스텔스 성능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성능들은 직접적으로 필리핀이 적대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시진핑의 심기가 꽤나 불편했을 것입니다. 기껏 관영 매체까지 동원해서 KF-21을 다운그레이드 전투기라고 비방해놨더니 그러거나 말거나 중국을 적대하는 국가들은 KF-21을 못 사서 안달이니 말입니다. 튀르키에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두 번째 연임에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튀르키에의 5세대 전투기 TF-X 칸이 반대로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치 인생을 끝내버릴 폭탄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재기를 비행시키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듯 포장했었지만 사실 한 대의 시재기도 만들지 못했었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입니다. 게다가 에르도안 대통령이 유세에 쓰기 위해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 찍은 사진에서 이 프로젝트가 모두 거짓말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포착되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튀르키에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진행 중이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까지 엎어질 위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망설이고 있던 한 국가가 빠르게 한국으로 줄을 섰다고 합니다. KF-21 보라매가 경쟁자 없는 시장에서 독주하게 되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칭 KF-21의 적수라고 주장하고 있는 튀르키의 칸. 예산도 부족하고 기술도 없는 데다가 엔진조차 정하지 못한 엉망인 프로젝트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한국에선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는 기체였지만 올해 초 깜짝 초도 비행에 성공하며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었습니다. 4.5세대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하는 KF-21과 다르게 튀르키에의 칸은 처음부터 5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대로 순조롭게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KF-21의 수출에 위협이 될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국뽕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튀르키의 네티즌들이 칸에 대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방이라도 다음 시재기가 공개될 줄 알았던 칸의 시재 2호기 제작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항공 언론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터키 항공우주가 자재 공급망 문제로 인해 시재 2호기 제작을 진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번 보도로 인해 튀르키에가 사실 단 한 대의 시재기도 만들지 못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보도에 따르면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시재기는 사실 제대로 된 시재기가 아니라 지상활주용으로 만들어둔 임시기체를 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에는 시험비행에 앞서 지난해 칸의 자력지상 택싱에 성공했다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체 내부의 모습이 너무 조잡하고 랜딩기어도 접히지 않는 구조였기에 군사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에르도안이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억지로 만든 가기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지상활주 테스트에 나선 기체가 지상에서 정적 구조 시험용으로 만들어진 기체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그래도 이후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시험비행에서는 제대로 된 시재기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에는 이 지상 택싱용 기체에 그대로 엔진을 달아날리는 만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어쨌든 날았으면 그게 시재기 아니냐 싶으실 수도 있지만 5세대 전투기로서 필요한 기능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항공기를 날려봤자 개발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는 한 조각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 공학기술력의 총수라고 할 수 있는 제트엔진은 날개가 없는 상자에 엔진만 달아놓아도 비행이 가능한 수준의 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택식용으로 겉모양만 만들어둔 모형 기체를 날리기만 하는 일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비행한 시재기는 랜딩기어를 접지도 못했고 시속 400km를 절대 넘지 못하도록 락이 걸려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는 파일럿의 안전을 도회시한 선택이었는데요. 칸의 테스트를 마쳤을 때 이런 행사에는 꼭 빠지지 않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등장해 직접 탑승하겠다고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연임이 걸린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퍼포먼스였는데요. 여러 대의 카메라가 사방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 탑승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 덕분에 이번 시재기가 제대로 된 전투기가 아니었다는 증거들을 생생한 고화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칸에 열린 캐노피 뒤쪽에 붉은색 막대가 끼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인가 싶었던 이 붉은색 봉은 사실 캐노피를 고정하기 위해 끼워둔 진짜 그냥 막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캐노피가 열리고 닫힐 때마다 형광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이와 직접 봉을 끼우고 뺐죠. 공학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5세대 전투기에 캐노피가 제대로 고정도 되지 않아 무슨 자동차 본네트처럼 막대를 끼워 고정한다는 사실에 칸에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튀르키의 네티즌들도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캐노피가 딱 들어맞게 설계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에르도안이 탑승하고 캐노피가 닫힐 때 부드럽게 맞물려서 닫히는 게 아니라 덜거덕 거리면서 억지로 닫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열대도 한 번 걸렸다가 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조잡한 캐노피의 모습에 파일럿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kf-21이나 f-35 등 여타 전투기들의 캐노피와 비교했을 때 칸 전투기의 캐노피가 유독 조악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칸은 최대 마하 1.8로 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정도 속도로 비행하던 도중 캐노피가 떨어져 나가기라도 한다면 기체가 그대로 산산조각 나는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급 탈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캐노피가 걸려 열리지 않더라도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죠. 이 황당한 기체의 티르키의 네티즌들은 에르도안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관짝에 엔진을 달아 귀중한 파일럿을 태워 날려보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어 보이는 칸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진행시켜보겠다고 고집하던 자체 엔진 개발을 미루고 KF-21의 예를 본받아 미국제 엔진을 수입해 탑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의 엔진 제조사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아 이것도 막히고 말았는데요. 티르키의가 러시아의 군사물자를 지원한 협의를 받아 미국에서 티르키에 대한 제재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힌 티르키에는 결국 이번에도 한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황당한 선언을 했습니다. 과거 현대로템의 도움으로 설계하고 결국 엔진도 K2 전차와 동일한 것을 수입해 만들었던 짝퉁 K2, 알타이 전차처럼 이번에도 한국의 엔진을 수입해 짝퉁 KF-21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티르키에는 미국제 엔진을 대신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KF-21용 엔진을 수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사 엔진을 대체하기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5세대용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역량이 부족했던 티르키에와 달리 한국의 공학기술력은 세계에서 손꼽히고 있는 수준이기에 미리 침을 바르고 후일 완성될 칸 전투기의 엔진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자존심이고 뭐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한국에까지 손을 벌릴 정도로 티르키에에서 어떻게든 칸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 칸 전투기의 미래를 파는 결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티르키에가 야심차게 개발한 알타이 전차는 자국 군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세계로 수출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타이 전차가 K2 전차의 짝퉁이라는 인식이 박히고 오리지널인 K2 전차가 세계 시장에서 약진을 이루어내자 알타이 전차는 전혀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티르키에가 유럽과 중동의 길목에 위치해 있다는 이점 때문에 알타이 전차에 관심을 가졌던 여러 국가들은 홀란드가 더 성능이 뛰어나고 신뢰성이 높은 K2 전차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나서자 완전히 관심을 끄고 K2 전차 구입을 문의하기 위해 한국에 줄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도움을 받아 칸을 완성하더라도 알타이 전차와 똑같이 짝퉁 KF-21이라는 인식이 박히고 수출은 꿈도 못 꾸게 될 것입니다. 티르키에와 더불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이탈리아의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일본의 FX 프로젝트가 통합되어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GCAP가 영국 정권 교체의 여파로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프로젝트의 주축을 맡고 있는 영국에 신노동당이 집권하면서 공군, 해군력 강화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신 육군 전력 강화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현재 영국 정부의 재정으로 GCAP와 같은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유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조차 F-22, F-35 전투기 유지비에 허덕이고 있으며 그보다 더한 유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핵심인 영국이 빠지게 된다면 일본도 포기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듯 한국은 가만히 있는데 경쟁자들이 차례차례 침몰하는 상황에 한 국가가 오랜 고민을 끝내고 한국의 KF-21로 마음을 굳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필리핀인데요. 한국에서 FA-50 12대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필리핀은 동시에 신형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MRF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총 612억 패소를 들여 신형 전투기 12대를 도입하겠다는 것으로 전투기 가격이 대당 1,200억 원이 넘어선 안 되기에 후보를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한 트리키에에서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맞춰주겠다는 제안을 해와 필리핀 공군에서도 칸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시재기 생산불가 사태가 터지며 애초에 칸이 생산되지도 못할 전투기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한국에 KF-21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지난 7월 말 필리핀 공군은 카이의 KF-21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RFI는 구매자가 입찰에 앞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보내달라고 공급업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필리핀이 KF-21에 대한 구매 의사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는 것입니다. 필리핀 공군은 KF-21 블록2 모델을 도입하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KF-21은 필리핀 공군의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기체인데요. 필리핀 공군이 원하는 4.5세대 이상의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우수하고 작전 반경이 넓어 남중국해 수역에서 벌어지는 분쟁 상황에도 곧바로 대응이 가능한 전투기입니다. 특히 주력무장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은 30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중국 전투기를 상대로도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를 구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가격에서도 필리핀 공군의 요구사항을 맞춰줄 수 있는데요. 한국 공군에 양도되는 KF-21 초도 물량 20대의 가격이 대당 1,300억 원 수준이나 이는 저율초도 생산 가격이기에 높게 측정된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양산, 단계에 돌입한다면 1,000억 원 이하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200억 원의 우수한 전투기를 구하고 있는 필리핀 공군의 KF-21만한 선택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동해안 지역의 방공 부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반도와 중국 본토 사이에 끼고 있는 서해에 조만간 새로운 위협이 등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름 아닌 KF-21로 본래 경남 사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서해에 나타나게 되어 중국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죠. 당초 계획대로라면 KF-21은 사천에서 테스트를 마친 뒤에도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강릉 18.B로 배치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말은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갑자기 KF-21이 생각지도 않았던 서해에 나타나게 되었으니까요. 더군다나 굳이 테스트 단계에서 장소를 서해로 옮긴다는 것은 더더욱 중국에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곧 KF-21이 공대지 공격을 테스트하겠다는 의미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해에는 무장 테스트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암초나 무인도가 많이 있죠. KF-21이 이쪽으로 온다는 것은 원래 계획보다 일찍 공대지 무장 테스트를 시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블록원 단계에서 공대공 능력만 지닐 것으로 여기고 있던 KF-21이 갑자기 지상 공격 성능을 확보하러 서해에 온다는 것이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당황한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담금 문제를 지긋지긋하게 끌어오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자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국을 상대로 제대로 호구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들 예상을 마구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이것이 조만간 인리를 사업에서 퇴출시키고 추후 사업에서 인리의 입김까지 원천 차단하기 위한 초석을 두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티르키에의 자체 전투기 프로젝트 칸의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 TAI가 의외의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타인은 공식 SNS를 통해 현지 사무소에 설립 기념식 소식을 전했는데 양측 유력 인사들이 참여하여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한 가지였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칸 개발 프로젝트에도 조만간 합류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개발사 현지 법인까지 유치할 이유가 없죠. 실제로 티르키에는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칸 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한 발 늦게 시작해서 KF-21을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들에게는 협력이 절실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전투기를 사모으고 있는 인도네시아 역시 티르키의 고객 후보였던 것입니다. 또한 괘씸하게도 인도네시아 역시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국에다 낼 분담금은 미루면서 매번 새로운 계약에 손댈 만한 여유는 있었나 보죠. 최근에 와서야 밝혀진 사실에 비춰보면 더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리는 한국이 제3국을 KF-21 프로젝트에 끌어들일 경우 인리보다 높은 지분을 줄 수 없도록 독소조항을 걸어놨는데 그래 놓고는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돈을 떼어먹고 다른 사업에 손을 대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TAI가 인리법인까지 설립한 것을 보면 양국의 논의는 상당 수준 진전을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에 인리가 칸 프로젝트 합류를 선언하고 도입 물량을 협상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인리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분담금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1조 원 가까이를 깎아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하필 다른 나라도 아닌 티르키에와 붙겠다니요. 티르키에가 한국을 대놓고 저격하면서 시장에서의 라이벌 취급을 한다는 것을 안다면 도저히 못할 짓을 이들은 태연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면 한국이 인리를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퇴출시킨 데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정말로 그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F-21의 설계가 변경되려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KF-21 시재기의 배치가 일부 서해로 이전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에 따르면 한국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KF-21 시재기를 충남 서산 제20전투비행단으로 일부 이전시키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군 당국은 시재기 일부와 개발 인력 100여 명이 당장 9월 초부터 20전비에 주둔하게 된다고 밝혔죠. 20전비의 경우 풀옵기인 KT-1 웅비를 체이서로 보내던 사천과 달리 추적용으로 더 우수한 KF-16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활주로도 더 넓고 기상 조건도 더 나은 편입니다. 경납 이글루도 훨씬 커서 추가적인 공사 없이도 바로 KF-21을 수용할 수 있는 점도 큽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장점은 서해바다에는 군에서 사용하는 무장실험용 무인도가 즐비하다는 점입니다. 한국군은 서해상에 확보해둔 수많은 암초와 무인도에 로켓포, 유도로켓, 미사일, 자주포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실사격 실험을 해오고 있죠. KF-21 역시 이곳으로 옮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실사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초 KF-21 개발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KF-21의 블록1에 예정된 성능은 원래 공대공 전투 능력과 제한적인 공대지 전투 능력입니다. 정확히 공군에서의 대체 대상인 F-5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KF-21은 미티어와 아이리스티 등 공중무장의 테스트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공대공 전투 능력은 이미 확인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번에 테스트 장소를 서산으로 옮기면서 제한적인 공대지 전투 능력을 확장해 좀 더 포괄적인 공대지 성능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공대지 전투 능력에는 제이담이나 KGGB와 같은 유도 항공 폭탄 키트 등을 운용하는 성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무기는 전투기의 항전 장치에다 별도의 복잡한 통합 과정을 걸치지 않아도 따로 마련된 시스템을 통해서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냥 KF-21에 폭탄을 달 수만 있으면 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걸 굳이 실험하기 위해 이전 절차를 거쳤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KF-21이 서산으로 이동한 것은 이런 수준을 넘어 항전 장비와 연동되는 좀 더 고등한 수준의 공대지 무장을 탑재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가설이 바로 KF-21의 설계 변경입니다. 한국의 인리를 KF-21 프로젝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서 예정보다 이른 시기에 공대지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KF-21의 설계를 변경하려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티르키에와의 협력을 빌미로 인리를 사업에서 퇴출시키면 이들한테서 더 이상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만 걱정거리는 기술 유출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대비해서 계획을 앞당겨서 인리가 프로젝트에 관여할 동안 연구하지 않았던 성능을 첫 전력화 시점에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걸로만의 하나 그들이 기술 유출로 어느 정도의 이득을 받고 그걸 바탕으로 무언가의 전투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실제로 전력화하는 KF-21의 성능에는 미칠 수 없게 됩니다. 인리가 있을 동안에는 공대지 성능을 연구하질 않았으니 그에 대한 자료를 인리가 가져갈 수도 없었을 테니까요. 한국의 이러한 속셈은 최근 한 외신에서도 다른바 있습니다. 해외 유력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는 카이가 KF-21의 설계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KF-21의 미래를 두 가지 방향에서 최적화 시켜나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최소한의 기술 수준을 높여서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만드는 동시에 너무 비싸거나 목표가 높은 기술은 과감히 덜어내서 가격 경쟁력도 유지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블록 1단계에서 본래 계획을 초과 달성해서 좀 더 강력한 공대지 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최소한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좋은 시도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또 다른 시도로는 엔진의 출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얼마 전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던 두산 에너빌리티의 국산 항공 엔진 개발 담당자는 향후 10년 내로 개발되는 KF-21의 국산 엔진은 단지 현존 엔진의 동의 호환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산 일뿐 성능은 동일한 물건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산화를 하면서도 성능은 더 높이겠다고 말한 것이죠. 1,680도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현재 내열 소재의 성능도 추후 1,720도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미 현재의 KF-21에 들어가는 F-41사 엔진보다 더 높은 추력과 더 큰 사이즈를 지닌 엔진의 개념 설계를 맞춰뒀다고 했습니다. 이 역시 KF-21의 기본적인 성능이 향후 더욱 개선된다는 점을 의미하는데요. 엔진의 추력과 크기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설계 변경 역시 자연스레 따라붙게 될 것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에비에이션 위크는 유럽의 GCAP나 FCAS, 미국의 엔가드 등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들이 너무나도 높은 성능을 목표로 하는 바람에 연달아서 무너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KF-21이 이들의 설례를 보고 현명한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앞에 세 가지 프로젝트 모두 최근 들어서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천조국 미국의 자존심으로 마지막까지 버티던 엔가드마저 얼마 전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경전투기 프로젝트로 전환이 검토되는 등 수모를 겪자 사실상 전 세계, 6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는 대부분이 돈자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매체는 한국이 이러한 상황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KF-21이 더 까다로운 선택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무장창과 매립형 센서를 통한 완전한 스텔스 능력, 강력한 데이터 링크를 통한 네트워킹 능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서 5세대인 F-35에 필적하는 성능을 빠르게 얻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신 엔가드 프로젝트에서 논의되던 초장거리 비행 능력, 엔진 노즐 스텔스와 적외선 신호 감쇄 기술 등은 KF-21에서 채택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인 데에 비해서 한국에게 필수적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기술들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네트워킹 능력에 더 투자해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 성능을 선제적으로 획득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미래의 KF-21, KF-21EX는 다른 나라들이 6세대는커녕 제대로 된 5세대 전투기 프로젝트도 진행시키지 못하는 동안 F-35의 자리를 위협하는 강력한 대체제로 급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부 최고급 기술들은 탑재를 포기했지만 그 반대급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먼저 시장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거죠. 당연히 그동안 인위는 한국에서 기술도 제대로 훔쳐오지 못한 탓에 공대지 성능조차 없는 반쪽짜리 전투기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요. 인위도 실은 그 사실을 잘 알아서 이번에 티르키에와 붙어서 음모를 꾸미는 것일 텐데 두 나라가 둘 다 돈도 기술도 없는데 제대로 된 전투기가 나올 턱이 없습니다. 한국이 일찌감치부터 KF-21의 설계를 변경하는 큰 그림은 이러한 미래를 위한 것인데요. 부디 그 미래에 인위의 모습은 없도록 이 기회에 확실히 인위를 퇴출시켜서 지긋지긋한 악연을 잘라내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